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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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개야 돼. 두 번 한번 물리 보자 반짝 물리야 또 이거 하지 응, 땡이다 새로운 경험 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경험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이자 우리, 세인자, 펑크, 오늘 이렇게 다시 웃을랄게 아이고 아이고 자 어휴, 타버려왔어. 안돼, 안돼. 컴퓨터 잡을까? 아이삼 찍을까? 이걸 위해서. 어휴, 너무 세게 찍을까? 아이고, 너무 세게 찍을까? 하하하하하 아, 이거. 자. 아, 잘 친다. 폴더 가면 안돼. 아, 이거. 서랍. ist pike, 둘이. 스크린다. 준비! 이게 뭐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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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은 좋은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 아카비 쓰 castle 구박 아무리 구박 상관 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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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70홀은 340m 거리의 팝포홀입니다. 다섯 개 스타트 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또 이런 규칙을 눌러서 저 Alrighty. 너 와flu는 0.5 percentileUT 그렇다고 그냥 우 abra- 어 오 괜찮아 가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저리 온을 시켜야 되는데 음... 좌측으로 둘 것 같습니다 나이스 파! 어... 저는 또 따로 갔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디에 봐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에 봐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치고 가시고 여기 1층입니다 여기 1층입니다 왼쪽으로 꺾인 354m 거리의 핫호울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자 괜찮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차펄만 나 아... 피는 게 많아 오... 많이 뜬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 방향이 좋다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자... 베이스 봐봐 나 지금 잘 쳤다 붙었어 잘 쳤다 붙었어 쭈욱 쭈욱 감사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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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5컵 받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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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으로 두 컵 반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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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홀은 130m 거리의 탓 3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하시면 됩니다. 공이 막 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거 뒷땅은 여기가 너무 생각도 많았다. 뭘 생각? 어떻게 찍고 있는 거? 코리는? 아 작다 이거. 우랑 오이구야. 감사합니다. 아 이거 포기한다고 생각했더만. 말차가 힘든데. 아 이거 버디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똑바로 봐.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아 나이 좋았네. 올리지마음 좋았네. 아 나이 좋았네. 아 나이 좋았네. 아 나이 좋았네. 감사합니다. 아 나이 좋았네. 아 나이 좋았네. 4라운드 샷! 잘 쳤다 딱 정차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을 하셔야 되는데 백스핀도 좋고 점퍼를 넘기는 거리는 92m입니다 백스핀도 2차 탈 것 같아 백스핀도 2차 탈 것 같아 2030입니다 올라가라 샷! 안 올라갈까? 잘 갔다 안 날아갈까? 잘 날아가 오늘은 드리기 드리기 샷! 해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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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왼쪽으로 5컵 받습니다 이번에 출시로는 왼쪽으로 꺾인 331m 거리에 팝포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치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오 빨라네 아까 베이더지 잘 잡았다 차 베르웨이 군비지역이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서 다 깨끗하게 아 팔 이겼다고 이 팔을 일부러 쟤주는 기가 내가 레디 난 쟤전을 당한다 어 브러시가 날카롭대야 닫아갈라 그러는데 오 우셔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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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한 컵반 받습니다 아 우측으로 한 컵받습니다 아 아 전시 아 여기 밑으로 가야되고 밑으로 내가 너무 심장 모르겠다 밑으로 헤디캡 1번 홀입니다 화이팅 아 다 배우게 좋네 네 지금 71홀은 왼쪽으로 꺾인 309m 거리의 4포홀입니다 준비되는대로 샷하시면 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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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네 너무 맛있다 찍는다 어허! 어허! 그래. 샤! 그 그림이 그래. 가야 안 간다. 시험한 거야? 오우 좋다. 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ang 보리니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아우 귀엽다 이 김장면 타고 가시는 분야 이는 158m 거리의 파3홀입니다 김장풀고 준비되면 샷타세요 오 좋다 아 잘해 하하하 오 잘 쳤다 오 굿샷 오 굿샷 이 택시 이 택시 이 택시 오 오 와 오 스팟 하이브홀입니다. 준비되는대로 샷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조금 건물이 있네. 스팟 하이브홀 나무를 조심하세요. 오이. 아 왜 만난다? 어 망은 긋는데 그래? 멀리서는 안쓰라? 여기서 멀리서 쓰면 안되지. 여기서 어째쓰. 여기서 쓰면 트기 맞았는가 보다. 아 맞네 트기 맞구나. 됐어. 스페어. 됐어. 더 준비 acho. lines 아 몇 바스나 더 бу 스페어 아! 오! 들어가! 자, 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글씨!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차원이 다른 실력에 차원이 다른 모리빵에 골프의 차원을 넓히다. 뉴 익스페리언스 듀비션 엔엑스 레디! 지금 치실 홀은 왼쪽으로 꺾인 파프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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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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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정말 좋았는데 그림만 더 좋았으면 우측으로 두클럽정도 같습니다 좌측으로 한클럽정도 같습니다 또 하는 진료가 40분 정도돼요 잘 안되게 되나 아 안되게 되나 아이가 ㅋㅋㅋㅋ 오오오오 오오오오 진짜 잘한 것도 진짜 잘한다고 비비치고 바로 우리 늦은 오오오 바로 가는 줄어든 잘 춥니다 잘 쳐 누가 하자 이거 실망이 없으니 깜빡이 너희가 신경도 작게 났어 알피엠이 너무 높아서 알피엠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알피엠이 줄여서 연습을 해가지고 어쩔 때는 줄여지는데 잘 안되더라 아 또 셀잖아 아 그래 생크가 한 번씩 난다니까 몇 번 사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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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절차 없이 해물이 드린거 아시죠 이 책이 다다다다 와 자 이게 타이가 없을 수 있으면 다가가는데 아이고 이샤 아유 갱이 못했니 괜찮아 작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좌츠네 신나 어떡해 좌츠네 그지 뭐지 안나갔는데 좌측으로 두컵 봤습니다 계속 보기 계속 보기 한 번 찾아보기 계속 보기 새해기 때렸습니다 새해기 때렸어요 새해기 때렸어요 여기는 341m 거리의 팝포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타세요 지금 5 아 미역시기에 한 번 나쁘지 않은데 미역시기 잘 미역시는데 약간 사벌렀 나쁘지 않아 나이 갔다 싶은데 다 말해 그러니깐 야 다 속보잖아 나이 갔다 싶어해서 다 바라봐고 너희들 거의 똑같나? 아니 뭐요? 어? 나이스아웃! 잘 쳤다. 파킹포트가 안정감이 있어야 해. 누가? 이거.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한 번만 봤습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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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양파고 나서부터 쪄줘. 이번엔 70홀은 131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가급게 스트레치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도대체 한 개만 하자. 80개는 가지 말고 75개는 하지마. 잘 가네. 자꾸 두께 들어가. 자꾸 두께 들어가. 마음이 욕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난 앞이랑 다를 게 없네. 똑같네. 스쿠아가. 네가 좀 스쿠아가 왔다 갔다 했네. 응. 이건 네가 잘 치는 게 좋겠어. 뭘 잘 치지 잘 치. 자. 자. 나이스 파워. 나는 네. 나이스 파워. 내 부분은 어디 계십니까? 백포로리 받으셨는데요. 오른쪽으로. 반걱정도 받습니다.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신나셨습니다. 지금 70롤은 313에서 거리의 확보홀입니다. 금방 내리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상승 riding. 상승이 너무 당깁니다 잘 갔다 온천히 갔다 아 이거 갔다 여기 갔다 갈치니까 아 세게 이게 되게 높으면 많이 안가더라고 공이 레디 오르막은 살 보다 많이 안가더라고 오르막은 한큼분도 대장도 가네 방금 저기서 될뻔했네 와 살찌더만 안가네 봐라 안가제 아이고 씨 이게 포대그린은 안가 포대그린은 한큼분도 두큼분도 봐야 돼 두큼분도 봐야 되겠구만 포대그린은 낙배들 너무 맛있겠네 낙배들 너무 고급스럽기만 하네 인자기도 안좋고 굿샷 들어갔다 고급스럽기만 하네 우측으로 한큼분도 우측으로 한큼분도 봐야 돼 굿샷 굿샷 우측으로 한큼분도 봤습니다 우측으로 한큼분도 우측으로 한큼분도 우측으로 한큼분도 아이고 멈추냄 바이 밤들 삽 오 오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그ущgenommen 다행이네 나이스하우스 맵지 미쳤다 나가면 돼 테스트 해볼까? 뭘 테스트 해? 두클럽 하다가 안된다니까 두클럽 지구에 두까? 네 봐라 맞다 이거 짱맞지? 두클럽 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와 이거 두클럽 빨네 네 자 짱다 너무 세다 아이고 이야 딱 두클럽이다 마지막에 아 이거 어디야? 아 샤워 예이 나랑 같이 다 치니까 아 너 어떻게 안 하하 아니 여기 들어오는 데 헷갈리 아 자 네 모르는다 네 됐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맛있습니다 아이고 잘 쳤다 오늘의 MVP 축하드립니다 니가 MVP다 대박이 MVP야 라운딩이 진행되었습니다 50% 보다 50% 아 그래도 퍼트 쓸었으면 좋겠네 그니까 나도 못 짓다니까 양파를 마현할게 감사합니다